안녕하세요. 판례영고 문장주의 판변TV의 박한교 변호사입니다. 2023년 4월 1일자 판례영고 형사 부적법 신청과 무보종 접수사건입니다. 청구일은 2023년 2월 13일자고요. 사건 번호는 2022 모 187이 결정입니다. 이 사건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기각 결정에 대한 제안고입니다.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신청을 했는데 여기 기각을 하니까 여기에서 제안고를 한 거죠. 제안고인은 피고인이고 파기 자판에서 회복 신청을 받아들여준 겁니다. 내용을 보시죠. 피고인은 2021년 12월 31일 날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에 받았습니다. 그런데 피고인은 이걸 받긴 받았는데 피고인의 어머니가 22년 1월 3일 날 그러니까 한 3일 뒤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. 그런데 이 청구서에는 성명은 피고인 이름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인장이나 날인 서명이 전혀 없었어요. 그런데 법원 공무원이 여기에 대해서 보정 요구도 없이 바로 접수를 해줍니다. 그리고 접수를 하고 나니까 2022년 5월 19일 날 일회 공판기일이 열렸고 거기에 피고인이 불출석을 합니다. 그리고 불출석을 하니까 일단 변론을 연기를 했는데 법정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신청했잖아요. 어머니한테 이 신청서는 인장이나 지장 서명이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22년 5월 20일 날 그 다음 날 같은 이유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피고인 어머니는 5월 19일 날 그 말을 들었잖아요 판사로부터 그래서 2022년 5월 19일 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도과한 것이라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합니다. 아마 어머니는 법원 앞에 있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판사가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되네요 했더니 아 그러면 정식재판청구 회복청구를 하면 된다라고 말을 들었겠죠. 그래서 회복청구를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아마 법무사 같은 데서 써가지고 그날 제출을 한 겁니다. 그랬더니 이 심에서 2022년 6월 15일 날 정식재판이 19일 날에는 아직 결정이 안 내렸었죠.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회복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. 기각결정을 하고 어머니가 즉시한 고를 제기를 하자 다시의 항소심은 같은 이로 즉시한 고를 기각여압합니다. 문제의 이유였죠. 서명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이 접수해서 기간이 도과해버리면 정식재판청구는 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가? 첫 번째 질문이고요. 두 번째 회복청구를 할 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원래 접수게 된 사건이 계속 중일 때도 회복청구 신청을 하면 기각하는가? 인용할 수 있는가?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.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법원 공무원이 보증을 구하지 않고 접수를 함으로써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기간이 끝나버린 경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따라서 정식재판회복청구권이 발생한다. 그리고 그것이 기존에 접수된 사건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할 수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보정 없이 접수를 하게 되면 적법하게 접수된 걸로 알게 되잖아요. 그러면 그로 인해서 기간이 도과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도과된 것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고 그 접수된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건은 피곤의 어머니가 열심히 피곤을 위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한 거죠. 그래서 신청도 하고 정식재판회복청구권 회복 신청도 하고 즉시 청구도 하고 다 했을 거예요. 그래서 결국 대법원이 어머니의 노력을 받아들여서 파기하고 회복청구권도 인용하는 결정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회복하라. 다시 신청하면 재판해 주겠다라고 한 거죠. 이렇게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법원 공무원이 보정 없이 접수한 때에는 적법한 접수라는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. 따라서 그 후에 부족한 접수일 경우라면 기간 도과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. 주장할 수 있다. 이거는 유사 사례에서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즉 부적법한 접수, 부적법한 신청이 있었지만 보정 없이 접수가 돼서 진행이 된 경우에는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.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셔서 유사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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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